처음으로 참을 사람 두 명 뽑겠습니다. 손! 로우니, 태혁이 나와주세요. 교복님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. 로우니가 태혁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. 자 발차기 준비! 사과 격파! 다시 로우니! 오 올라간다! 조금만 더! 높아. 안장에 높아. 우와! 내리면 올라갈 것 같아.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대부님! 우와! 다시 다시! 할 수 있어! 로우니 발차기! 아우! 아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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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소리가 들렸어! 우와! 정말 많이 변한 친구 중에 로우니. 맞아요. 저렇게 앞에서 절대 못해요. 사실 친구 잘 둬서 그런 것도 있어요. 맞습니다. 태혁이랑 로우니랑 지금 짝꿍같이 놀지 않아요? 맞습니다. 맞아요. 태혁이랑 성공하면!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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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! 저기 떨어졌어! 떨어졌어 발로! 떨어졌어 발로! 떨어졌어 발로! 아우! 너무 웃겨. 아우! 니키군 얼굴 찼어요! 태혁이! 발로! 발로! 태혁이도! 너무 고생한데 어떡해!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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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! 태혁이 발차기로! 발로! 태혁이 실패! 발로 했어야지! 자 태혁이 일로 오세요 관장님 사과 사과 주세요.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! 먹으면 안 돼!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! 자 태혁이 로우니 일로 오세요. 레오 해볼래? 잘 할 수 있어? 레오도 잘 할 수 있다는데요? 자 두 번째는 레오 앞으로 레오 봅시다 레오는 레오는 관장님 머리 위에 있는 거 한번 쳐보자 레오는 관장님 머리 위에 있는 거 와우 재밌게 81 타인들의 관장님이랑 한번 해보자 자 앞으로 서시고 빨리 부 filter 레오 발차기 준비! 발차기 시작! 발차기 시작! 지금 나쁘게 맞았네 발차기 시작! 발차기 시작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뭔가 미안했어요 다시 시작! 잠깐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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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 준비! 발차기 시작! 매우 성공!